가을역 길동무 이정록 우리에게 우리만큼 거둔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며 갈무리하는 가을 내 자신을 둘러싼 만남들을 조용히 생각해 본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누가 있는지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얼굴들 지난 날 나는 어떠한 만남들과 동행해 여기까지 왔는지 회상해 본다 떠올리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름들 굳은 일 함께 걱정하며 좋은 일 함께 나누었던 동지들 서로의 뜻한 축복의 기도를 해준 사람들 이 인연으로 삶이 복되고 가치가 더해 가리라 난 생각해 본다 난 누구에게 의미 있는 이름이며 어떤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난 또 생각해 본다 존재의 이유는 알고 살아왔는지 살아갈 것인지 누구를 위해 영혼의 총을 울렸는지 울릴 것인지 정체성 회복은 했는지 회복은 가능한지 이제는 내 자신도 타인들에게 좋은 만남으로 남기 위해 애쓰고 싶은 오늘 하늘이 왕창 문을 열었다 파란 천수 가을과 나를 초대한다 불께 타들어가 뜨거운 만산홍력 전수에 풍덩하여 불을 끄는 날 동행하고 싶은 그대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날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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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